베리의 헬로 토이! 베리의 헬로 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헬로 친구들! 베리에요! 친구들 오늘 베리가 토이트리에서 똑딱한 장난감은 바로바로 짜잔! 몬스터 트럭 스콜피온 어택 듀얼 세트에요! 우와 여기 보니까 스콜피온 전갈이 지금 하틸카랑 몬스터 트럭이랑 어택!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꼬리 어택! 어떤 장난감인지 베리와 함께 하틸 장난감과 함께 신나게 놀러 가볼까요? 슝슝슝! 여기 진짜 맛있는 트랙이 있는데? 와우! 내가 타기 딱 좋은 트랙이구만! 어허! 버키가 근질근질한데? 우우! 하하하! 하틸 스콜피온 레이싱에 온 걸 환영한다! 여기서 맘껏 레이싱을 하고 싶다고! 누군 맘대로! 이봐! 우린 하틸 몬스터라고! 우린 여길 레이싱도 못하나? 여기서 멋진 레이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리 좀 내줘! 음! 그렇다면 날 먼저 쓰러뜨리는 하틸에게 기회를 주지! 작은 하틸 대 몬스터 트럭! 서로 대결해서 이 스콜피온 레이싱 랜드를 점령하게 되는 거라고! 그럼 레이싱을 시작해볼까? 우하하하하하! 으흠! 좋았어! 이 몬스터 트럭님들이 이겨주지! 우와! 작다가 무시하지 말라고! 우우! 오! 재밌겠는데? 네! 그럼 원래 하틸 대 몬스터 트럭! 뿌잉뿌잉! 대결! 첫 번째 라운드! 포디움 크래셔! 나이트 쉬프터! 부스터 온! 나이트 쉬프터 내 포디움 크래셔! 3, 2, 1, 고! 갑니다! 갑니다! 무시하지 마! 우아악! 와악! 몬스터 트럭! 슈우우우! 아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스콜피온을 쓰러뜨린 짜잔! 포디움 크래셔가 이기게 됐습니다! 몬스터 트럭 1점! 이봐 나이트쉽터 분발하라고 분하다 분해 내가 쓰러뜨릴 수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라운드 타이거 샷 드리프트 런 다시 부스터 업 자 이번에도 같이 달리는 핫틀과 몬스터 트럭 갑니다 3, 2, 1, 고! 몬스터 트럭은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그러면 핫틀 타임 우아악! 정확하게 머리를 꼬리를 타고 슝 가서 카운터한 드리프트를 놓지 갔음 고! 자 마지막 3라운드는 몬스터 샤크! 메가 렉스! 둘이 이빨이 뾰족뾰족하게 닮았죠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골피온 정신 차려 부스터 업 3, 2, 1, 고! 몬스터 샤크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저기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스파이더맨같이 어? 메가 렉스가 가는 반동으로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으아악! 가야돼! 가야돼! 간다! 다시 살아난 몬스터 샤크! 다시 열심히 살립니다 아! 또 스카이도맨인가요? 아! 이런 몬스터 샤크! 어찌 된 일인가요? 메가 렉스가 머리를 강타하면서 몬스터 자락이 이겼습니다 으아악! 내가 불사조같이 다시 살아났는데 지단이! 지단이! 메가 렉스가 스코피온의 머리를 쓱히 강타하면서 메가 렉스가 승! 그 장면 다시 한 번 보러 가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스코피온 레이싱 랜드를 점령한 몬스터 샤크! 워거! 노스템요! 친구들은 구경해 오 잘 가는데 재밌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